하이 베이비 야 상가 구비야 방문서 보소고 예 3층 출국장입니다 여기 있는 попungen 2,3M 주실 그 cycle 출길래 다시 촬영 skin 1 외국의ice 왕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1 외국의 이쁘럼 유튜버 여왕자 물어보아 왜요 많이 물어봤어요 안보& entrev쇄 너 많이 구독자! 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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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브래드! 브래드? 어디에 있는지?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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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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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알아요! 오랫동안 구매했어요 이런땐 안 먹어요 이 믹스는 더 좋은데 오케이 유튜버! 오케이 봐봐요 왜요? 너가 블로그니까요? 민망하게 민망하게 내가 블로그 이제 홍대에 근데 이게 웨이크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웨이크대에 있어서 많이 많아요 뭐 시간은 이 도로에서 12시? 24시? 오후에? 이게... 오늘 날이 있구나? 아니요! 오늘 날이 있구나? 오늘 날이 있구나 오늘 날이 있구나 오늘 날이 있구나 오오오! 누군가가 있구나 어디? 어디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한국말에 있구나 그래 gender. 너는 어떻게든. 너로. 10밀. 그때 5발들. группnu. 여기. 메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hee 여기 진짜 재밌다 나 치킨 먹을 거야? 치킨? 치킨 공? 멸티 없냐? 어? I want to drink milk tea instead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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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ikka! this is going to be like I want boomed out And i was like, that's too far But no one is watching No! Not that store 어, 왁기?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 비 you want bini? 아니 I was gonna go BBQ but there is no flames no feet 낙카 비비, oh, there are so many I don't know what are you doing you want this one? we can buy you one I can buy you one it's just 10 bucks if you buy here, does it include tax? uh-huh 아니요? 9900? 왜냐면 워너백에 말하면 999... 1900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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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커플 너희들 이미 그래 알아요 너 원 원 예 생일! 뭐, what white one? Like, the Matilda? Le여? 진짜 생일! 이 곳에서 이거 왜 이래? 넌 넌 너네네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진짜? 진짜? 공차 대화에서 공차 인 캐나다? 인문의팔? 진짜? 근데 이게 개풀 네 이게 진짜 공차 이렇게 안 돼 너무 무거워 하하하하 이 사람은 유튜버 알려줘요 이 사람은 유튜버 이 사람은 유튜버 많이 구독하셨는데 아, 이 사람은 유튜버 내가 유튜버 유튜브 채널 근데 그냥 내 웹사이트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거기서 내 웹사이트 근데, 한 비디오가 비쥬한 비디오가 뭐지? 목방? 뭐지? 제가 다른 사람은 모든 비디오들이 9,10 그 영상은 3,700 2주일 3,000 3,000? 여러분들은 여기 9,10 5,10 5,10 그는 9,10 5,10 5,10 8,10 5,10 5,10 5,10 5,10 5,10 제가 직접 사진을 찍지 못했고, Instagram에 찍지 못했고 그냥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만약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그냥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어디서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그냥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여기가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찍을때둔 그래서 그냥 여기 이리와, 사람들 이리와,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찍을때둔 비비, 왜 이렇게 찍을때둔 아? 사진 찍을때둔 아, 내 월사이트에 찍을때둔 너무 잘 안전하게 유튜브에서 찍을때둔 유튜브에서 찍을때둔 유튜브에서 찍을때둔 그리고 10,000 views, 네? 네? 이렇게 돈을 받을 때만둔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채우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서 뭐지? 이거 서울, 맞어? 서울? 뭐지? 뭐지? 너무 행복해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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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참에 더 싱싱해서 더 싱싱해서 우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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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해주세요 아.. 레귤러 스테이크아웃 맞으세요? 네 메뉴폼 100원 스토핑 추가하시면 어떠세요? 아 잠시 결제고 뭐? 타롤맥티 오케이 타롤맥티 타롤맥티 사이즈 뭐는? 아 날치 아 그 작은 아 넌 아 러지 넌 어 어 이거 없어도 돼? 타롤맥티 아 그냥 러지 펄 추가해주세요 어 그냥 러지 50 50% sweetness 러지 러지 이거랑 흑당 버블티 있어요 그거랑 흑당모를 내는 췄지 그거랑 흑당모를 내는 췄지 지금 한erstatter 10$ 왜 10$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마켓?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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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대 퐁대 스트리 근데 우리 학교에 가면 안 돼? 네 우리 학교에 가면 안 돼? 네 정답 양손 이거 어디 있어? 오 아니, 이게 20달러 20달러 아, 맞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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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외국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가격이야 외국인 가격이야 외국인 가격 화장실? 화장실? 3개 화장실? 아, 고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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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카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위니평에 계획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다시 만나요 사장님 혹시 메뉴판은 없나요? 네. 맥주 드실지? 맥주! 맥주 얼마나 시켜야 될까요? 저거는 많이 먹어야 300정도 그러면 1700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1700이면 이거 504개 시키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근데 504개가 더 딴 거 아니에요? 그럼 2000이니까 근데 이게 외국에도 이렇게 나오나요? 맥주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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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돌아다니? 네 그리고 롯데이 10.50$ 10.50$ 10.50$ 10.50$ 10.50$ 1$ 1$ 10.50$ 10.50$ 30.50$ She need to buy a Batman No we need to buy a This is pretty close 보안철도까지 택시가 꽤 비쌀인데 4,5만원 정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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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도로가 왔습니다 우리 도로가 왔습니다 우리 도로가 왔습니다 이름이 Ming-Suk 뭐? Ming-Suk 나 여기가 왔습니다 나의 보도봄 나의 보도봄 한국어로 말한다고 하더라? 한국어로 말하는거야! 그래서 뭐였어요? 한국어로 말하는거야 한국어로 말하는거야 일본어로 말하는거고 일본어로 말하는거야 어? 지미 미쳤어 한국에서 여행을 도와주셔도 돼요 다음 전에도 도착했다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여행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한국에 또는 여행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여행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지금 인종공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로 입니다. 지금 지금 1시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7.50 am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러내중에 왔다. 저희는 우리의 러내중에 왔다. 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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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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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pm 7.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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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ready know our gate That's one thing We're having an advantage Our bags is already checked in We already have our boarding passes our bag claims so we don't really need to line up at the check-in area We can just go inside right ahead but then we still need to get our luggage at 6.30pm So I hope everything went So I hope everything goes well later Bye girls We'll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